. 그리 기다렸지만. 나 죽는 날까지 기다리는 게 그리 싫었어. 대체 무슨 말을 들으신 겁니까. 다 몰라. 이 싫다. 이놈이. 이놈이. 이놈이 실성에서 날 죽이려 한다. 제 계집을 끼고 사냥을 나가신 것 말고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가오고. 갑자기 여기서는 제가 감정에 제가 에너지가 이렇게만 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아니 내가 뒤로 넘어가고 아무리 없는데. 네가 해봐 그러는 거예요. 네 감정대로. 아니 그거 상관없어. 네 감정대로 한번 해봐. 말하셨습니까. 이 이놈이. 이놈이 실성을 하여 날 죽이려 한다. 이렇게 가들 좋아.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네. 이렇게 가시죠. 이렇게 그때 그때. 물러나지 마. 그리 들어오면 만족식하지 마세요. 그래 주면 만족식하지 마세요. 그래 주면 만족하셨으면 좋겠지. 그래 좋다. 저런 간살스러운 자들이 그 어떤 간사한 말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사오나. 너의 간악함보다 더 하겠는가. 그리 기다리기 힘들더냐. 나 죽는 날까지 기다리는 게 그리 싫었어. 대체 무슨 말을 들으실 겁니까. 당일 듣기 싫다. 네 어미를 얻었다. 광개 폐하의 딸. 그 하나로 불안해서 너를 배게. 나한테 내 고려를 위해. 말 좀 하십시오. 내가 고개 숙면서 바보아만 했을 때. 네놈이. 잠잠히 계셨어야지요. 나 원의 할아버지 광제 폐하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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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개지밀 끼고 사냥 나가신 것 말고 도체. 뭘 하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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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성한 놈이. 날 죽이려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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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